Q. 데뷔 골에 대해 얘기하는 건가요? 멀리서 오신 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셀리브레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니요, 뭐 딱히 따로 미팅을 갖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저희를 많이 믿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제가 좀 보답하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팀 분위기도 안 좋았고 오늘 이렇게 경기장에 나가서 감독님한테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렸던 게 되게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생각한 건 아니고 일단 뭐 제가 경기 못 나왔을 때부터 봤는데 경기장에서 리더자나 감독님들 말씀하시다시피 리더자나 경기장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선수가 그렇게 없다고 저도 판단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복귀를 하더라면 그렇게 한번 분위기를 한번 더 올려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계속했던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, 뭐 어디 팀을 가든 기대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저도 100% 아닌데 일단 이렇게 경기장에서 큰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할 테니까 늘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.